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삶과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시간에는 치유24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듣고 기도하는 이 시간에 우리 성도 여러분의 중요한 질병이 치유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우리가 산상순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이 말씀에 대한 중요성을 우리가 받았고 그리고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마태복음 8장을 통해서는 바로 치유를 통한 현장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과 현장의 그러한 조화와 균형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만 계속 듣다 보면 말씀의 과부하 그래서 쉽게 말해서 머리만 커진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놓치고 또 현장 사역만 내열심으로 뛰게 되면 뭔가 나에게 한계가 오고 안 되어지는 그러한 벽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신앙, 모범에 따라서 영적으로 현장과 말씀에 균형 잡힌 그러한 성장을 이루어 나가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순을 마치고 산에서 내려오셔서 많은 치유사역을 시작하셨는데 바로 나병환자, 백부장의 하인,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 귀신들린 자들, 병든 자들을 치유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께서는 치유 24를 보여주셨는데 바로 하나님 따라서 유리 방황하는 영혼들을 살리고 회복을 시키신 것입니다. 한신학자는 사복음서에 41가지의 예수님의 치유사역들이 기록되어 있다고 하고요. 사복음서의 대화체 중에 40%가 치유에 대한 내용이라고 합니다. 우리 많은 성도들과 많은 사람들이 건강에 너무나 관심이 많고 또 지금 더구나 코로나로 더 심한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단순한 육신의 질병 치유가 아니라 바로 가장 중요한 영혼의 치유, 영적 치유사역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복음을 통해서 나 자신이 먼저 치유받고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는 치유 24의 삶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추건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복음 치유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2절에 보면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저람에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본문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온 것은 생명관 시도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거역한 죄로 나병에 걸린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병에 걸리는 것은 굉장한 저주를 받은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병에 걸리면 자신이 살던 마을을 떠나서 동굴에 격리 수용이 되고 또 나병 환자가 마을에 나타나면 돌로 쳐서 죽여도 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것은 생명 걸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본문 2절에 나병 환자의 행동과 고백입니다. 이 나병 환자가 죽음을 무릅쓰고 용기있게 예수님 앞에 나와서 절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단순히 내 병 좀 치료해 주세요. 이렇게 애거란 것이 아니죠.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예수님 언제 봤다고 주여 이럽니까? 이 말은 당신은 구약에 그렇게 예언되었던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메시아 그리스도이시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당신이 마음만 먹으면 내가 당신이 그리스도 메시아인 것을 믿기 때문에 당신이 마음만 먹으면 저를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새벽에 나온 모든 성도 여러분 예원의 모든 성도 여러분이 이번 주 강단 말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언약을 잡아야 됩니까? 아 병 치유되는구나 나 병 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다 병 걸린 사람들 교회 데려와야 되겠다 물론 그것도 맞지만 내가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병 낫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가장 저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질병이라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러한 한계 앞에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가 누구인지를 아는 게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어쩌면 우리에게 병을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그럼 예수는 누굽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집자가에서 이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깨트리신 참 왕 되신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 만난 길을 여신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는 구원자 그리스도는 기름붐받은 자 아닙니까? 그래서 누구든지 이 병을 통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다면 영혼구원 받죠. 질병 치유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치유 안 받아도 상관없는 것입니다. 목사님은 다 아는 건데요. 우리 성도 여러분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날마다 계속 뿌리 내리시기 바랍니다. 이걸 아는 걸로 안 돼요. 계속 우리 열두 가지 내 안에 체질이 있단 말이에요. 이 그리스도를 계속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내 인생 모두 문제 해결했구나 이거를 날마다 내 심령의 각인뿌리 체질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계속 들어야 돼요. 계속 그래서 내 심령의 영혼의 예수는 그리스도구나 계속 각인뿌리 체질 될 때 여러분의 질병과 숨은 영적 문제 여러분의 삶도 치유되고 변화될 줄 믿습니다. 계속 돼야 돼요. 그리고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라고 했는데 나 고쳐주세요. 이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면 우리는 늘 주님의 뜻가운데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치유해 주시면 내가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전도자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더 큰 응답을 주실 것이고 뭐 죽은 바로 천국 간 그렇잖아요. 나병 환자의 믿음의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즉시로 치유하셨습니다. 여기서 즉시는 뭡니까? 예수님의 신적권이 바로 예수님이 내가 바로 너희가 기다린 메시아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걸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이 나병 환자에게 누군가가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란 사실을 알려줬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현장에도 이 나병 환자처럼 소외되고 영육 간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그러한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나병 환자에게 보금을 전해줬던 그 누군가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코로나 백신이 올해나 내년에 나온다고 하는데 이 백신 바이러스라는 것은 계속해서 변하면 또 계속 필요하지만 하나님 떠난 영적 문제의 유일한 백신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고 그리스도면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그 현장에는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장례 캠프가 또 있었습니다. 또 우리 어떤 집사님의 모친상 조문 예배 캠프 갔는데 거기 유가족들의 배경을 보니까 천주교더라고요. 일단 예배를 허락해 준 것만 해도 참 감사한 일인데 제가 너무 황당했던 것은 그래도 목사가 와서 그 앞에 서서 예배를 인도하려고 섰는데 한 가족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예배를 하는데 중간에 조문객이 오면 받겠다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조문객이 오면 받겠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완전히 이거는 물론 믿음이 없고 마귀 자녀라서 그러겠지만 참 기본 예절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너무 황당해서 그냥 웃었더니 나가더라고요. 나가려면 나가라. 그런데 거기서 제가 딱 보험을 예수는 그리스도 선포했는데 우리 집사님의 큰오빠 장남이 영접하시고 또 아버지가 영접하시고 결국은 하나님은 예비된 자는 다 구원하시는 그런 역사를 보게 됐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강의 설교가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의사 출신이었는데요. 모든 질병을 의사에게 맡길 수 없다. 많은 부분은 교회를 통해 치유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교회가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영혼치유, 영적 치유를 하는 그러한 치유 공동체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누굽니까? 내가 교회고 여러분이 교회 아닙니까? 이제 우리 예원의 모든 성도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이 나를 서밋으로 부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서밋이 뭡니까? 물론 내가 응답받고 이렇게 높은 자리 가는 것도 서밋이지만 우리 성도 여러분은 이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여러분 다니는 회사, 회장, 사장도 줄 수 없는 답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답을 여러분만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현장에서 서밋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4등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마태곤 4장 19절에도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뭐요? 되게 하리라. 되리라. 되게 하리라. 이제 모든 성도 여러분이 언양만 붙잡는다면 이제 영혼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치와 회복의 주역으로 영혼구원의 많은 열매를 믿고 하나님 앞에서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치유자 예수입니다. 본문 8장 14,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만지자마자 고치시면서 그 베드로의 장모가 예수님께 수종 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신적 권위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16, 17절에 보면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인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예수님의 치유사역의 바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마태는 이사야 53장 4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의 치유사역은 바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된 그 말씀 성취를 위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신 이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과거에 한국교회 치유사역이 많이 있었는데 보금이 거의 없었다고 봐야 되죠. 신비, 안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막 기적으로 치유를 받았는데 나중에 쫓아가보니까 신앙생활 안 하고 있어요. 왜? 치유는 받았는데 예수는 그리스도를 보금을 정확하게 못 들으니까 치유받았는데 그 이후로 교회를 떠난단 말이에요. 이런 일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오오지나 성교지에서 보금을 증거할 때 치유되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안진뱅이도 일어나고 팔도 펴지고 벙어리가 말도 하고 그래서 이 치유라는 것은 우리가 보금 증거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치유가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치유의 본질이자 시작은 바로 육신치유, 내병 낳는 게 아니고 영혼치유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중요한 것인데 히브리에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그래서 살아있고 활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이 우리가 영혼치유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는 예배가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영혼을 치유받을 때 이제는 내 육신, 정신, 마음도 다 치유되고 이제 범사에 잘되고 강걱해되는 그런 축복을 체험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직접 귀신을 내쫓고 치유하셨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예수 이름의 권세는 놀라운 것입니다. 빌리포스 3장 21절에 보니까 만물을 복종케 하는 일은 골로스 1장 13, 14절에 보니까 흑암 권세에서 건져내고 속량하고 죄사함을 주신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마괴를 멸하를 하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는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실적으로 이제는 믿고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쪽 이제 경기도 안산에 가면 무속집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굿당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산도 있어요. 산 이제 굿하는 산인데 이제 무당들이 모이는 산이 있는데 거기는 어떤 산이냐 쉽게 말하면 이제 우리로 따지면 안수받는 곳 무당들이 귀신 받는 하는 곳이 있어요. 그런 산도 있고 제가 한 번은 굿당에 가봤습니다. 굿당에 가니까 무당이 구슬하려고 준비를 하는데 돼지를 갖다가 이 통돼지를 이 큰 통돼지를 뭐라고 되죠? 삶아놨다고요. 통째로 그래가지고 배를 가르고 삼지창으로 찔러놨어요. 그리고 이제 방 안에서 이 무당이 이제 막 굿을 하려고 준비를 하더라고요. 막 부채를 들고 빨란딸란딸라 하면서 하는데 제가 옆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더러운 귀신이 떠나갈지 이거를 계속 꺾었어요. 궁금해가지고 어떻게 되나 계속 예수 이름을 꺾었는데 이 무당이 막 딸란딸라 하면서 하더니 자꾸 두리번 두리번 거리더라고요. 하면서 아 오늘은 안되겠다. 오늘은 안되겠다고 저 굿을 접더라고요. 한 번은 우리 교회는 아닌데 어떤 성도에게 전화 왔습니다. 주일인 것 같아요. 전화 왔는데 딱 전화 와서 뭐라고 하냐. 목사님 살려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시냐고 지금 이 귀신들이 이것들이 와가지고 막 자기 어깨를 누르고 막 자기가 교회 가고 싶은데 현관에 여러분 절에 가면 이거 있잖아요. 무슨 대장군 이런 거 있잖아요. 삼지창 들고 이런 것들이 서가지고 자기 어깨 누르지 교회 문을 막고 있어가지고 너무 무섭고 교회를 못 간다는 거예요. 좀 살려달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전화 통 붙자고 기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더러운 귀신 떠나갈지하다. 근데 제가 이 기도하면서 한켠으로 야 이거 안 가면 어떡하지. 아 이거 싹 기도해 줬는데 이거 안 갔다 그러면 이거 어떡하지. 근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랬더니 이 성도님이 깜짝 놀라면서 이럴 수가 있냐고 다 도망갔대요. 그래서 빨리 오시라고 빨리 교회 오시라고 막 맨발로 뛰어두었더라고요. 이제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실적으로 사용함으로 죄와 저주 사단의 권세 눌린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해방시켜주는 영적 치유자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으로 단임 목사님께서 몰입적 사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생명 살리는 일에도 이런 몰입적 사고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첫 번째로 어떤 몰입을 하면 좋을까요? 이제는 가장 첫 번째로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에 몰입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참 은혜 받고 강단 말씀 하나님 말씀이 정말 송이 꿀보다 달고 그 다음 뭐죠? 그 말씀 잡고 기도 몰입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성령 충만 주시고 내 입술을 열어서 복음 증거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도 전도자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 다음 뭡니까? 이 받은 말씀을 현장에 적용하는 전도 몰입 이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기회가 안되면 자로 전달 5분 이상 시간 되면 복음 증거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돼도 억지로 하는게 아니라 찔러보는거에요. 찔러서 예비됐으면 전하는거에요. 그러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24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도 복음 전하고 생명 살릴 수 있을까요? 이렇게 24 생명 살리는 일에 몰입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집중 아닙니까? 집중 그럼 하나님께서는 내 능력 수준을 뛰어넘는 25시의 역사 영혼의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모든 생각과 관심을 생명 살리는 일에 몰입함으로 치유 24 증인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